안녕하세요. 제가 제니깐친구입니다. 오늘은 호로로 신신블럭으로 놀건데 제니스 거예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알다가 건선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름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룡처럼. 이렇게 빠빠용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봐요. 이렇게 못해. 이렇게. 딱 한 개의 재료가 남았네요. 어? 이건 뭐지? 건드리 모양이네. 이거 해볼까요? 왜 이렇게 안가요? 아 너무 크나봐요. 너무 이렇게 잘리러 가요. 안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곰돌이. 곰돌이 귀여워. 봐봐요. 저거. 어, 좀 그리. 양, 야. 이것들. 이걸 어떻게 해둘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손이에요. 깃떡에서 검이 늘고 있어요. 울고있네요. 빠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동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공룡이에요. 얼굴이 잘 달라요. 왜 안가져. 아하 매트가 있기 때문이죠. 안그러면. 이쪽에 왔어요. 시작. 왜 안가져. 시달릴까요. 왜 안가져. 이거 빠져요. 왜 빠지죠. 이거 신기하네요. 아하 이게 너무 기나봐요. 그러면 이렇게. 어. 근데. 곰돌이. 하고. 이걸. 안그러면. 이거 사면. 되겠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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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 친구들한테 공격! 왜 안가져? 친구들한테 공격! 친구들한테 공격! 언니, 뭐할게요? 잘 배울까요? 이제 아예 잘 배울까요? 이거 여기 되게! 이거도 그 다음에 얼굴은 다음에 근데 밑에는 이게 너무 꽉 됐거든요 초가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에 어떻게 돌아가도록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면 애기바퀴 안구름을 옆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익고 거기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걸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 다음은 이거 이거 오케이 시작 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 방방이가 할 수 있어요 야구 방방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뭘 놔둘게요 이거 공이라고 쳐요 이걸 날라 볼게요 앞에 이거 있어요 날라 볼게요 이 야구 방방이고요 나갔네요 그러면 이거 세 개 세 개 다음은 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시시 시작 아이고 시시시 시작 아깝네요 고통 에잇 아 고통만해야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해볼까 이제 이렇게 이쪽 이쪽 오늘 안되네요 다음 세개로 하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시작 안녕 오늘은 뽀로로 쉰쉰 불러갖고 놀라봤는데 안됐어요? 됐어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